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방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논리 개발이 시급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북은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차질,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 제한, 그리고 세만금 외자 유치 제한 등으로 10년 동안 1조 9천억 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인 효과로써 정량적인 분석을 한 결과가 1조 9,500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기본적인 틀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권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비수도권 지역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익 공유제 같은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전북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재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보조금을 향상해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나타날 1조 9천억 원의 피해 규모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공항과 항만 신설 등을 지방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